늑대들 늑대들 투성이거든요? 늑대가 그렇게 많아요? 네, 다 늑대예요 뇌가 좋으면 거기에 꽂혀가지고는 바로 올인해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제서야 안 좋은 게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 거죠 다 또라이거나 그냥 이상한 사람한테만 꽂혀가지고는 네가 여자 보는 눈이 없잖아 너도 알잖아, 너도 인정했잖아 말 좀 높여서 하면 안 되나? 진짜 사랑하는 거 사랑만이 가치가 있어 나머지는 다 요식행이야, 다 수작이야 아니야, 아니야 널 사랑한다는 거 알아? 너 없으면 안 되겠고 절대로 네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했어 들어 올래요? 어 고마워